저 밑에 있는 거 같은데? 저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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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밑에 두 명 저 밑에 들어갔어 저 앞에 한 명 더 한 명 더 한참 교체 너가 점심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여쭈어 이랬어 아싸 내가 살 수 없었을까 그렇지만 세 명이 아싸 또 IM 수고하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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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